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네요.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 듣다 보면 저녁시간 금방 알 겁니다. 그냥 하루 후딱 지나가요. 지나가고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또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무덥네요. 그동안 비가 와가지고 날이 습하긴 했는데 온도는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해가 뜨고 하니까 날이 또 습해지고 그렇네요. 보니까 덥기도 하고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0.31% 정도 내리면서 2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특별한 주가 상승 동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2600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 올라요. 올라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8.01포인트 내려가지고 2600.23 2600.23, 2300에 잘 마쳤습니다. 마쳤고 코스피는 전날보다 0.49% 하락을 해가지고 2595.38에 개장을 했는데 장중에 0.73%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0선에서 2500선에서 후퇴하기도 하더라. 2500선에서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에 들이 3162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3162억 팔아치웠고 뭐 개인들은 1,481억 그리고 외국인들은 1,452억 사들였어요. 그냥 개인들 사들였고 하여튼 개인들, 외인들 사들였습니다. 기관에 들이 좀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시가통역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차도 한 0.74% 기아도 한 1.98% 내렸습니다. 차 섹터도 뭐 이렇게 영 시원치 않고 SDI 1.4% LG화학, LG엔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별 힘이 없었어요. 오늘 뭐 다 비리비리 하니 그냥 뭐 다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쭉 처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가 찔끔 올랐고 0.2% 정도 올랐습니다. 삼바도 0.5%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전날 대비 7.88% 올랐어요. 931.60%인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들하고 기관에 들이 각각 278억 549억 승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641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코스닥 시중 상위 종목들은 약간 혼조 쓰더라고요. 에코프로가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0.4% 상승했고 LNF 1.97 내렸고 리너고급 0.5% 내렸습니다. HLB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 밖에 뭐 펄어비스, JYP, 카카오게임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에 매물출의 압력이 지속된 가운데 주가 상승 동력이 부족을 해요. 코스피가 2600선 전후해서 불안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이 되고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보니까 약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피 지수 하박 압력이 좀 커졌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 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약세를 좀 보였지만 엔터주, 반도체주가 상승을 견의를 합니다. 7, 8월에는 계절적 성수기하고 9월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중씨는 주요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나타나다 보니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는 8거래일 연속 올라가지고 2019년 9월 이후 최장기간 약간 오름세를 나타냈죠. 19일날 뉴욕증권거래에서 보니까 다우진스가 전장보다 109.28포인트 올랐더라고요. 35,061 마감을 했고 S&P도 10.74포인트 올라서 45,655.72 나스닥도 4.38포인트 올라서 14,358.01로 거래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썩 좋지는 않았어요. 1번 좋지는 않았고 약간 좀 비리비리한 모습들은 막 보이더라고 코스피는 좀 몰라야 하는데 오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유럽장은 보니까 영국은 조금 오르고 있네요. 0.65%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도 지금 보니까 0.38%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도 0.21% 정도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801.66인데 한 1%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800선에서 놀 것 같아요.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올랐어요. 또 많이 올랐고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2,300대, 2,500대 그때 부지런히 모으신 분들은 지금 재미있는 그냥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가 됐습니다. 많이 빠질 겁니다. 오늘 보니까 테슬라도 언제 많이 빠질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실적이 예전 같지가 않다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침없이 나왔는데 이제 거침없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환율은 1,273원 1,273원이네요. 6원 정도 올랐어요. 좀 많이 빠졌죠. 빨리 1,300원 때 가야 하는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1분에는 139.61엔 소폭 상승했고 유가는 75.29달러 좀 하락을 했어요. 일본에는 911.14원 좀 상승했고 유로와 1,424.87 중국 이완화 177.42 소폭 올랐고요. 휘발류도 좀 올랐습니다. 1,587.74원 국제금 값은 보아비네요. 1,988.8달러 국내는 8만 1,025.32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년 부 국제금리는 3.8190이에요. 3.8190 쪼금치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또 보니까 3.7대까지 떨어지다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볼까요? 선물은 다운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S&P가 좀 빠져요. 그리고 0.16% 지금 나스닥도 0.7% 정도 시원하게 내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러스는 강보가 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7만 1000원까지 밀렸습니다. 한 번 더 밀리기 시작하면 또 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일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 한 7만원까지 또 한 번 밀릴 것 같습니다. 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격 먹지 말고 또 멘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또 한번 꺾여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파도 타는 것 같아요. 파도 약간 좀 서울에서 약간 스웰이 있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르락내려 하는데 내일은 7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9,000원 언저리까지도 또 갖다 충격 먹을 수 있습니다. 59,000원 사이에서 놀겠지만 59,500원에서 놀겠지만 좀 빠질 수도 있다. 빠질 때 59,000원 깨지면 조금 단문링이 날 것 같습니다. 59,0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을 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빠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충격 먹지 마십시오. 찬의장의 내피셜입니다. 오르면 땡큐겠지. 하여튼 빠질 것 같네요.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굿나잇 굿나잇 고맙습니다. 하늘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